자 그 다음 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역 동사는 맞아요 5 형식으로 쓰였는데 여기 목적어 목적격보 테스트에 들어가야 돼 이게 앞에가 사역 동사라고 할지라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이게 수동 이면 그때는 pp 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에요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는게 아냐 그러면 내 브레이크가 검사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목적으로 사용된 투부 정사야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 점검 받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가 점검을 하나 아니지 이거는 기술자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테스티드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또 해석을 해보면 Tom the mechanic was extremely helpful and honest about the work 그 이제 그 기술자인 이 Tom은 아주 매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정직했다 이럴 때 work는 일 명사에요 명사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꾸며 들어가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후치 수식이 일어날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라는 얘기지 생략돼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보호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 차에 필수적인 어떠한 일들 그러니까 뭐를 수리해야 될지 여기서 work는 수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c 여기는 want가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에는 투부 정사가 기본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나는 그녀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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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